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지인의 추천글이 인재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취업 포털 인코르트가 기업 인사 담당자 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입사 지원서나 이력서에 지원자의 인맥이나 지인의 추천글이 있다면 인재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6%를 차지했습니다. 또 70%의 인사 담당자는 추천글이 있는 입사 지원서는 그렇지 않은 지원서에 비해 더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, 실제 채용 직무와 관련된 내용의 추천글일 경우 74%가 우대하거나 가산점을 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.